여러분 안녕하세요. 레키야예요. 오늘은 대왕 오믈렛 먹어보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초콜릿 양념이 빠져나오고 블러스 육수 이 맛은 치즈가 아름다워요 치즈볼 호로록 이불어내는 호로록 뱃닐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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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설탕 알감머래루 으쌰 파티나 으쌰 . . . . . . 엄청 맛있어 노란색 롤드 툭 치즈 간장 치즈 치즈볼 이think스는 너무 맛있어요 맵다 제가 아삭아삭할거에요 맵다 아삭아삭 맵다 마이크 너무 맛있어요 맵다 마시멜로운 맛있게 잘 먹어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뺏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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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닐라가 잘 어울려요. 이번엔 바닐라 가게도 좋고 인간은 바닐라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바닐라가 잘 어울려요. 파닐라가 잘 어울려요. 가게가 잘 어울려요. 오리지널 이 마늘 잘 먹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